한 사람씩 도전을 하셔서 아메리카노를 고르면 1,000원을 획득하게 되고요. 추가 도전을 해서 연속으로 아메리카노를 고르면 앞선 금액의 2배가 되는 용돈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 묶고 더블로 가는 거고요? 도전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까나리카노가 걸리면 꽝이고요. 해당 멤버가 앞서서 획득했던 용돈은 모두 소멸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먹고 까나리카노인데 아메리카노네 하면 되는 거죠? 네, 대신 한 잔을 다 드셔야 됩니다. 정신력으로 차리면 되잖아. 30분 늦었으면 정신력 있잖아요. 커피도 다 마셔도 돼요. 이거랑 이 차랑은 무슨 상관이야? 이 차 게임이에요, 이게? SUV 차량의 가격을 저희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렌트비가 있네, 렌트비가. 뒤부터 뗄게요. 어? 바로? 5만 원? 5만 원이면 몇 잔 부어요? 여러분이 출근할 때 드렸던 차비, 남아있는 것을 기본금으로 해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윤이 형이랑 선호 형 것도 없으면 우리 망했어, 4명 없어. 우리 4명 방원이야. 렌트비가 사려면 여러분들이 35,750원을 획득하셔야 되거든요. 아, 안 짠데. 형, 제가 올해 하반기 우승수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올해 얼마 안 남았네. 저 다 쓴 건 아니죠? 저 차 좀 입어보세요! 이 순서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형, 가자! 라비 가자! 막내야! 야, 라비가 막내야. 야, 라비가 막내야. 까나리카가 있는데도 아메리카노 탔으니까 양이 많은 게 까나리카노일 것 같아. 아, 간순하지. 많이 일리가 있네. 그리고 다 먹으려면 양이 많을수록 힘드니까. 야, 이거 심리자로 저희목 프로파일러다, 너. 라비야, 렌트비가 짜고 바로 그냥 들켜야 돼. 코 막고 먹어, 코 막고 먹어. 너 저기 단독샷으로 잠깐만. 왜냐면 뽕을 수도 있거든, 우리한테. 바로! 아메리카노 먹고 빨리 와요, 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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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라비의 자생력이다. 저 자생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박 2시 선포. 1등으로 출근한 라비입니다. 1등으로 출근한 라비입니다. 아, 게임이 아닌가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오케이, 지난 것을 보려고 한 아메리카노입니다. 우리 아메리카노 아, 이거 어떻게 담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아, 이거 방금 뱉은 건 제가 아니에요. 진짜 그냥 제 안에 본능이 뱉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했는데 냄새가 확 들어갔어. 이거 앞으로 어떻게 계속 마셔? 이거 육안으로 안 된다, 이거 우린다 100%는. 이거는 선호 형님 연극 10년 하셨어도 못 잡아. 갑니다. 너도 이 무대로 가. 까다리도 먹으면 되지. 4번 해야 된다, 4번. 오, 맛나 보다. 오, 맛나 보다. 오, 좋아. 오, 좋아. 아니, 이건 커피야. 저렇게 못 참아. 뭐야? 그렇게 참을 수가 없어요?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커피면. 커피야? 커피면 안 먹어도 돼. 100% 커피야. 까나리인가 보다. 까나리 저렇게 먹는 사람 없어. 까나리 저렇게 먹는 사람 없어. 커피게! 저렇게까지 마실 필요 없잖아. 배고프니까 먹은 것 같아. 1,000원 횡닭! 1,000원 횡닭! 1,000원 횡닭! 뭐야? 난 내가 먹어도 냄새가 안 나.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역한데 뭐가 냄새가 안 나. 진짜 먹는 거야? 네. 으악! 으악! 아, 진짜? 진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나 이번에. 어디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우와. 진짜 먹는 거야?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어떻게 참았지? 영원스러워! 오케이. 아, 역대 최초인데. 야, 이 자식아! 아이고! 아이고! 너 모든 걸 바로 거야, 1박 2래. 우와, 이거 미쳤다. 이거 지금 기분이 좋아. 역대 최초. 아, 눈물 났어. 오. 아, 미! 미! 미야! 미야, 바로 가! 미야, 바로 가! 빈디님, 바로 가! 빈디님, 아까 올해 운 제일 좋다 그랬는데 바로 걸렸어. 아니, 아메리카노 하나 골라 봐, 골라 봐. 형이 하나 골라 주세요. 진짜? 괜찮겠지? 아니, 아까 형 고른 거 옆에 거 골라봐요. 양도 많아. 커피야, 이건 커피야. 형 커피 거예요. 제발, 제발, 딘딘 2,000원에 도전한다, 2,000원. 2,000원! 네! 근데 원래 이렇게 한 사람이 다 가는 거야. 오, 에리카 오는가 보다. 오, 에리카 오는가 보다. 오, 에리카 오는가 보다. 오, 에리카 오는가 보다. 이건 아마크다. 이건... 봤어, 봤어? 내가 아마크 제일 봤어. 박수, 디디! 박수,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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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어! 내가 먹어! 뒷사람들이 안 먹으면 안 돼!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먹자. 네가 여기서 먹어,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안 돼. 아, 기다려봐.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아, 안 돼. 봐봐, 주로 안 돼. 너무 잘했어.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요즘 또 김장거리에서. 야! 요즘 또 김장거리에서.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어떻게 먹자? 맞아요, 그래서 저기 아메리카 오는 데 착장하는 거 알까? 이 한기 때문에? 아메리카 오 아니야? 아메리카 오 같은데? 야, 따뜻해, 먹어봐. 아, 따뜻해. 아닌 거 같은데? 살짝 한번. 와, 진진이 형 도망이다. 상환이 도착해. 아메리카 오 좋아. 어머, 이거 정답해 봐. 야, 너 괜찮아? 너 괜찮아? 그것도. 형, 정답해. 오 마. 이거 쓰고. 우와! 운 좋다 그러더니. 두 잔다? 운, 운치가 운 좋다고. 미친 거 아니야? 두 잔을 먹었다고? 야. 근데 솔직히 이거 만약에 50대 50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애가 이렇게 재수가 없다고? 진짜? 무리가 이렇게 재수가 없다고요? 저희 진짜 리얼이에요. 아, 이거 까나면 내가 열 받아서 먹고 이것도 먹어볼 거야. 오. 그래. 나 믿어, 이거 무조건. 진짜? 그렇게 해서 일곱 번 먹자. 야, 한 번 봐. 딘딘! 그래,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으쌰.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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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다. 야!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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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운이 좋아. 8천원! 1천원! 연속으로 있을 거 없을까. 또 봐! 또 봐! 또 봐! 근데 여기에 두 개 있었으니까 안전하게 일하게 또. 가야지. 가자! 그 위에 위에! 그 위에 위에! 이 위에! 이 위에! 작은 거인 전병관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작은 거인 딘딘의 시대가 왔어요. 딘딘이에요. 근데 만약에 까다로면 어떡해? 근데 형이 만약에 8천원 하면 뒤에는 무조건 성공하긴 할 것 같아요. 나도! 나는! 그 뒤에는 무조건 마실 거잖아! 한번 이따 마셔보고! 우와! 진짜! 진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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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원히 필요할 때!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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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3잔 먹으면 몸에 맞는 거야. 이 정도 먹었는데 멀쩡한 거면 너 이걸로 세계공연 다닐 수 있다. 존색이 이래서 있어. 없어. 나 처음 봤어. 딘딘! 아직 8시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안 먹으면 아깝잖아. 저거 왜 먹었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아니면 뱉어라. 8천원 중요하지 않다. 괜찮다. 첫째는 그런 거 아니다. 괜찮다. 딘딘 하지 마. 딘딘 하지 마라. 그냥 용달 타자. 그냥 용달 타! 1박 2일은 진짜 엄마 아빠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큰 자랑이 되겠다 싶어서. 근데 댓글이 탈락으로 읽었다고. 왜 그런 거야? 내 것만? 그냥 용달 타자. 그냥 용달 타! 그냥 용달 타!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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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딘딘! 와! 야! 차라리! 우리가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다. 너 먹고 제일 쎄! 너는 어떻게 먹지? 그만 할래? 그만해라. 안 해, 안 해. 이제 안 해. 난 진짜 돈 못 해. 아 그래? 오케이? 형님 같이 해 한번! 네! 앞서서 마련했거든요 일단. 아 근데 이게 딘딘이 형이 많이 마셔져서 이쪽에 아메리카노가 맞아.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형님 만약에 까나리면 드실 거예요? 뱉으실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왔는데 먹어야지. 와 우리 대박이다. 지금 얼마죠? 8천원입니다. 8천원. 먹으면 16,000원이잖아. 아니에요 9,000원이에요. 개별로. 개별로? 개별로 따낸 걸 합치는 거라서. 그치. 딘딘은 8천원에 게임이 끝난 거야. 아 진짜? 야 더 해야 2위에 지워. 네가 더 해야 될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은. 아 뭐 이런 형들이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천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럼 그전 딘딘이가 따놓은 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보존되는 거죠. 그러면 뭐 상관없네. 형님 지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게 하면 어떡해. 지금이에요 어떡해. 우리가 지시할 수 있는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잘 맞춰서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적추랑 패를 표본으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일단 정훈 형님. 딘딘이 3개만 했으니까. 끝. 와. 놓쳤어. 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느낌 안 좋다. 느낌 안 좋다. 아메리카노모데로. 형 아메리카노면 그냥 한 입만 먹고 내려놓으면 돼요. 아메리카노야? 아메리카노야? 1,000원. 진짜?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이런 걸 왜 안 뽑는 거야. 형은 편안하긴 하잖아. 이런 걸 뽑으라니까 딘딘이 형한테. 이게 뭐야 아메리카노야. 2,000원 도전합니다. 연정은 2,000원. 하침 없어. 근데 저거 아메리카노 올 거 같아. 이 형이 여기서 가면 돼. 될 것 같아. 2,000원. 멋있어. 이거 뭐야. 방송할 때 2,000원. 4,000원, 4,000원. 그거 까나리야. 님딘아. 그거 까나리야. 4,000원. 막 숨 쉬어. 8,000원. 8,000원. 우와. 진짜로? 나 뭐 한 거야? 우와. 귀신 같네. 잠깐만. 진진이 형.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나 똑같은 거야. 편안하게. 편안하게. 나 지금 30분 동안 하나 먹었는데. 이 형 3분만에 끝낸 거야? 넌 우리 좋은 녀석이 아니었어.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16,000원. 16,000원. 그만하실래요? 아니야. 난 너무 못 먹겠어. 그냥 내 손에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무조건 먹어야지. 형 뱉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1,000원이야. 포기해야 해도 먹고 포기해야 되는 거야, 형. 진짜 뱉으면 안 돼, 진짜.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무 힘들어. 그냥. 그냥. 자. 잡아 먹어야 돼. 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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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뿔 했어. 나 못 뿔 했어. 연정훈! 너무 잘 간다 했어! 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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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훈 힘을 주세요! 16000원짜리 커피 연정훈! 아우! 못 보겠다! 아우 이거 진짜 사람이 먹을 게 못 된다 언니 연정훈의 필박의 소전입니다! 숨을 쉬지 마! 숨을 쉬면 안 돼! 숨을 쉬면 안 돼! 숨을 쉬면 안 돼! 숨을 쉬면 안 돼! 너무 마셔! 너무 마셔! 너무 마셔! 난 이런 멤버들 처음이야! 형 사전 미팅할 때 우리한테 뭐 할 수 있냐고 다 물어봤어! 다 못할 건데! 뭐야 너! 이제 1박 2일에 선징! 엄청 없어! 김종민! 1부터! 시즌 4까지! 4까지! 내가 뭐 얘기하셨어! 안 하실 거예요 더? 도전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야! 종훈이 형님이 드시면 3만 2천원! 아니 한 사람당 4천원씩만 하면 돼! 4천원씩! 어? 그러네! 내가 4천원 할 테니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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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저는 아니고 끝났어! 너 했어 벌써? 저 이거! 저 1초만에 붙었어! 너 뭐 있냐! 막내인데! 왜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어! 빨리 오늘이 빨리 떨어졌구나 너는! 너무 빨리 먹고! 기억 써던 사람! 자 종민이 형 가시죠! 종민 이즈벡! 나는 뭐! 나는 거침 없어! 나는 거침 없어! 형 거침 없어! 형 거침 없어! 저기로 가 형은 토하잖아! 저기로 가! 야 나 또 거침이지 마! 저기로 가! 뭐! 많이 먹죠! 아이씨! 아니야! 아이씨! 아이 뭐야! 야 너 어떻게 먹어! 꿀꺽 꿀에서 쓰여있어 내가 인정하는데 팍! 입이 깔끔! 형 형! 말이 길다! 많이 먹었는데 기다렸으라네 이거야 이거 이거 문세윤 문세윤 이건 암에 암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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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에 100%다 이거 아니야 아직 뭔지 몰라 아직 모르시는 거야? 암에다 암에 암에 암에야? 너 진짜 그걸 다 먹고 한 거야? 암에 굳이 왜 먹었어? 암에 굳이 왜 먹어? 툭툭 찍어야 돼 문세윤 문세윤 간다 들어갔어 와 대박 Let's go Let's go 저 형 아직 저거 뭔지 몰라 저 형 아직 저거 뭔지 몰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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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 시즌에 인상실이 너무 좋게 뭐냐고 물어보셨어 코를 못 열겠어요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4천원 4천원 태윤아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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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만 했어 이번에 뱉어 자 근데 봐봐 자녀한테 한번 이게 제일은 나 이거 까다리에브 못 먹어요 진짜로 나 뱉어 됐습니다 근데 솔찔 말해서 형 지금 형 까다리에브 먹고 나 까다리에브 먹고 형 까다리에브 먹고 저거 탈 거면 아예 그냥 저거 탔지 처음부터 에이 진짜 안 그래? 알았어 그냥 레트로로 갈 거 그랬다 그러니까 아무같이 4천원 2번만 하면 그만해 주세요 조우! 커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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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커피 아니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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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가 아니다 레츠고 여태까지 한 게 안 돼 안돼 안돼 쟤도 맛있는 것만 먹어 아 이거 원해 이거라 너 아무거라도 안 먹는구나 맛있는 것만 먹어 아씨 이럴 거면 그냥 저거 탔지 안 먹어 아까도 아까도 밤바 여기도 원해 어우 맛 아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하 아 손바닥 건드리면 끝이 끝났고 끝났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커피가 왔다 아메리카노다 아 이 형 왜 이렇게 오늘 못 믿었지 이 형 왜 이렇게 커피야 너 커피야 커피야 너 커피야 이거는 소리는 안 들어가나보지? 이게 카메라가 어디 달려있어요? 여기 있다 커피다 커피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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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야 커피야 나이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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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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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우와 지긴다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두 번 두 번은 마셔야 돼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잠깐만 잠깐만 오, 다급해집니다. 다급해져요, 이렇게 올 줄 몰랐거든. 야, 제작진 왜 이렇게 다급할까? 아직 렌트 안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의저로지, 의저로지. 지금 밀리고 있나? 됐다, 오늘 타고 간다. 왜, 왜, 왜. 네, 두 자리입니다. 형, 이번 거 아메리카노 나오면 돼? 이번 거 나오면 돼. 올해가 너다. 와, 김선호. 오, 아메리다, 아메리다. 진짜로?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미쳤다. 말이 안 돼. 나 뭐가 되려나 봐요. 오, 대박. 형, 한 잔 남았어요, 한 잔. 한 잔, 한 잔. 라스트, 라스트. 야, 이번에는 벌려도 그냥 먹자. 야,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광. 형, 그냥 타겟이죠? 히터 좀 키우는 거. 그냥 양 쪼은 걸로. 양 쪼은 거야, 양 쪼은 거. 파이팅. 스타트 잘 끊자, 스타트 잘 끊자. 가자, 가자. 김선호. 오, 탕 오고 있어, 탕 오고 있어. 태 actors,찬호. 자, 뭔데? 됐다, 됐다, 됐다. 뭔데? 잘, 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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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뭔데. 됐다, 됐다, 됐다. 자, 뭔데? 됐다, 됐다, 됐다. 뭔데? first-okay. 거야. زều아 상 assassination, 타면 돼, 타면 돼, 타면 돼. 다 사 created. 우와! 우와, 대박! 우와! 됐어? 된 거야? 와, 오늘 대박이다. 아, 나만 왜 까날릴 수 있는 거야? 와, 됐지? 됐지? 대박이야. 좋은데 시작이? 선호야, 잘했어. 저 슈퍼패님이 일을 안 부르고 있네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안 되는데. 이것들이 이걸 마셔, 이런 식으로. 네. 시즌4 멤버들 기운이 좋은 걸로 하고. 아, 예! 편안하게 윙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가자, 단양으로! 어떡해, 형? 오마이갓. 이건 안 돼, 이건.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아, 지금 선호가 어떻게 다다걸리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 형이 셋복이 좋다. 너무 대박이었어. 다섯째는 성공할 수 있게끔 밑에 동료들이 다 빼준 거예요. 이게 팀워크예요.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민이 형은 그냥 연속 다섯 번 아메리카노 나올 수도 없다는 거지. 아니, 그렇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뒷자리 두 분이 뒷자리 두 분이 이제 오늘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입수직원을 해줬으면. 근데 종민이 형 1박 2일이 거의 약간 개인전이라 보면 돼요? 팀전이라 보면 돼요? 거의 개인전이라 보면 돼요? 진짜 잘 살아남아라. 진짜 왜 먹었냐면 우리가 처음 출발을 잘하고 싶었어요. 첫 출발을 안 좋기 시작해서 좀 우여곡절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좀 잘해서 편하게 가고 싶었어요. 멋있었어요. 전 넘겨보려고 이 생각하는 찰나에 바로 튀어나오던데. 나 그냥 당연히 포기했는데 나 거의 바로 뱉었는데 님디니 형 까나리 진짜 안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지금 배 계속 부글거리죠. 나 완전히 넌 살살하고 싶냐? 형도 그랬어.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진짜? 포토 탔어. 계속 어떡해? 계속 부글부글거려. 지금 우리 셋. 일단 건강해야 오래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근데 종민이 형님은 진짜 오래하신 느낌인 게 진짜 1mm도 안 드셨군요. 심지어 입가심 입에 있는 입에 있는 침까지 나베 드시더라고요. 종민이 형 그걸 알고 있었구나. 얘기를 안 해줬네. 여기서 누가 누가 이게 힘들어야 살아. 누군가 한 명으로 좋은 팁이다. 내가 안 힘들면 누군가 힘들고 있어. 어? 지금 안 돼요. 언덕이 고비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르륵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한 5분에 한 번씩 통증이 오는데 넘었더니 저희가 지금 까나리의 역파로 화장실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서울 만남의 광상의 교수를 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안 돼.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형 지금 약간 냄새 나는데 형 방귀 통증이 지금 5분에서 3분으로 줄어서 냄새 지금 이게 많이 땀나고 난리도 아니야. 어우 와 이거 야 방귀 톡 조심해 방귀 톡 조심해 오케이 잠깐만 배고파. 나 볼 수도 아우 잠깐만 응가하고 만납시다. 아우 아니긴 하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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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까나리의 역파가 있네 아니니 아무렇지 않게 오우 형 물티슈 없어요? 아우 나 물티슈 필요해 근데 이거 되게 좋다 되게 속을 비환해주네 한 번씩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저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아 이렇게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하라고 자 누가 먼저 나올까 이게 여기는 지금 1박 2일 아 시즌 4 만남의 광장에서 여러분 만나뵙고 있습니다. 아 만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동물과 사람 동물과 동물과의 만남 뭐 신과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나의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다 허용하는 방송 1박 2일입니다. 처음부터 이 어제까지 묵은 때들을 다 빼버리고 새로운 기운 자연 속에서 또 좋은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런 공기들 맞이하기 위해서 숙세의 때를 벗겨내는 중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형 어 이게 까나리 냄새가 나네 아 야 그만해라 깜짝 놀랐어 와 와 지금 충격적인 거는 정훈이 형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 어 저 형 저 형 저렇게 친숙한 스타인지 몰랐네 어 형 잠깐만요 어 형 잠깐만요 어 형 잠깐만요 과연 누가 먼저 만남을 갖게 될지 만남의 광장 자 다음 만날 상대는요 연정훈이냐 딘딘이냐 딘딘이냐 연정훈이냐 자 과연 딘딘 임철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3대 도둑층의 최고의 도둑 연정훈 아 아 아 두 번째 경기를 마치고 딘딘이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두 번째 경기 승리하셨습니까? 이제 다 비운 것 같아요 아 연정훈 씨 야 속이 아리다 아려 아 어땠어요? 지금 기분 어땠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기에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끙끙 한번 해볼까요? 시도가 오는지 끙 끙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응 10초 드리겠습니다. 결정하십쇼 아이씨 화장실 깨졌다 야 뭔 예능이 이게 지금 야 방송 분리하고 화장실을 다 뽑아내네 도착을 못하고 어우 정훈이 형 좋다 되게 인간미있다 이거 진짜요? 첫인상이 이렇게 화장실로 이렇게 구체해져가지고 하하하하 이제 까나리는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많이 배우네 하하하하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까나리를 안 먹는데 이제는 절대 안 먹을까 먹으면 안 되네 그래도 시작이 기분 좋으니까 완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인데 하하하하 그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변보고 시작하는 프로그램 하하하하 아 좋다 이제 이제 홀가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만나는 기분으로 좋아 좋아 아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